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좋댔다 좋댔다 4개짜리인데 우리 4개짜리 이미 털었어 괜찮아 한개만 살았나면 I3 성공 와 좋댔다 개성공이다 개필이다 우리 차례야 위로 간다 위로 위로 오케이 오케이 시사 시사 실패 실패 아 그럼 이거 어디야? 야 이거 3개짜리 각인데 여기 여기저기 뭐지야? B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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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해가 점점 진.. 아 진고 있구나 이것도 치면 이제 운이 적어야 될 것 같아 2개짜리인가? 성공 성공 성공이라고? 응 성공 오케이 오케이 이거 3개짜리일 것 같아 여기까지 3개 아 오케이 아 오른쪽일 수도 있어 오른쪽 오른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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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폰 갇습니다 아이폰 갇습니다 자 우린 여기까지 딱 3개야 딱 봐서 3개일 것 같아 그냥 아래까지 이거 무조건 해 나 여기 있으면 맞을 것 같거든 으어양 맞았네 격침 당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 잘먹는다 됐다 우리 차례지 어헝 나라 박을래? 어? 어 나라 이리와 내려와봐 여기여기여기 여기사람 안되는구나 어허 파란색이 배 파란색이 A5 박아 박 실패일거같애 오오오오 딱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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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2개짜리만 찾아야돼 이걸 이걸로 이쯤 있을거라거지? 이쯤이쯤이쯤이쪽이쪽이쪽쯤 그치그치 2개짜리가 제일 찾기있는데 어디냐? 야 하나 더 남았지 어 하나 더 남았지 아니야 이상한데 여기도 하실거같애 여기 제2 해보자 제2 제2 어 제2 어 왠지 몰라 무섭게 대단했을거같아 그니까 아아 성공할리가 없지 여기 두개를 어떻게 자라 막박자 왜 막박자서 하나 나오면은 가운데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제2 어디서 있는지 잘 봐 어디쪽에 있는지 밑에 이름표가 있는지 여기정도일거같애 F가 끌린다 중앙에나 했을려나 저기랑 여기랑 저 앞에 다르지않아? 아냐 그렇게 막 붙여놓지도 않았을거야 정확히 이걸 뒤집으면 저쪽판이 돼 이거 C 싹 붙여버릴까 그냥 3개? 야 나라야 나라야 어 28? 아니 실패야 실패 28 아닌데? 1 2 3 4 5 6 7 8 실패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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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색 맞지? 8이 응응 어 검은색이라고? 파란색이 아니고? 검은색 맞아 2가 파란색이고 8이 저거 검은색 한 번 더 남았다 어디다 할까? 이쪽 안오릴거 같은데 우리님 부금이 졸려요 나 이 부금 좋은데? 나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계속 트는건데 부금 끄고 한번 해보자 우리 아 잠깐만 자 라라야 계속 말을 끊지말고 계속 해보려 어? 말꾼 철거하러 군마 어디다 막을까? 우리 차례야? 아니야 일단 생각해놓게 부금 빈이가 더 졸리다고? 과연 과연 음 그냥 막 박자 귀찮아 이거 더 졸리겠다 어 이거 졸리겠다 어 이거 더 졸린다 하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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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란다 끝에 한다 끝에 한다 어? 그나마 시끄러운걸 틀어주마 뭔가 떨어졌어 18 C6 C6 실패 좋았어 오렌호 턴 드론 야 이쪽 계속 놀리는데 이 근처고 어디야? 어디다 할건지 말하고 해 어 어 어 어 어 내가 봤을 땐 여기 F일거 같아 구석좀 해보자 구석 구석하다가 시간 가지 않을까 구석일수도 있어 이 넓은 어 땅을 보호도 아 여기 깨끗한데 F에요 F 버릇입을게 음 나도 여기가 끌려 그니까 어디 아 여기? 여기 몇이냐 4네 F4 아 아 말을 하고 하고 음? 아 말 안했는거야 실패 이제 내가 해볼게 어 아 내 감으로 봤을 때는 이유 이유 아 아 아 이제부터가 실패인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 유무를 안했어 말 안했어 CU 어 실패 나 나 나 나 나 해볼래 다 나 여기 끌려 어디 누구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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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이야 우리툰 아닌 알아 기다리는거야 나 숨 발견뿐만 무서웠네 발견받 발견받 오 X 된거 같은데 B B 상 어디지 자 써 멈추냐 어 G G사 G4 G4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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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점점 감싸여지고 있어 철바다님 어디서요 B B B B B 아 노노 야 쟤네 한 번에 했어 아 진짜 죄송 아니 나 한 번 들리고 또 우리 턴이게를 해 순간 아 내가 저거 많은 줄 알았네 두 번 한 줄 알았네 오래말렸어 두 번 다른 줄 알았어 흐 근데 여기 위에 한 칸 없냐 유리 어? 실패 H4 H8 실패 실패 말해줘 H8 H8 H가 회색 여기 회색 회색 2 3 4 5 6 7 여기 여기 실패 B 다시 한다고? 오케이 오케이 180 아직 아직 V 아직 이상하게 H8 실패 あ abortmut OK B tér 생각에는 여기일 거 같아 좋게 핀인데 이쪽 애들이 이쪽에 모여있다고 아니 이거? 어디 모여있는거야? 야 일로 보이면 일로 모여있는거고 C1 C1 C 미치새끼야 이 넓은 대지를 공략하는게 어떨까 아 뭐야 써 얹었어? 아니 하하 눈 아파가지고 아따 눈 아파 음 눈 아파 아 C9 실패 C9면 여기정도 되려나 A B C 9 C9 자 오거라 민개들이여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음 우리 턴이야? 아닌거 같은데 아니 적중 턴 쟤네가 어디로 움직일까 여기 아닐까? 여기 뭐냐 H2? 2 H2? 2필이야? H3 아니면 2 오케이 여기 믿어보면 여기다 한번 예약해놈 이쪽 개필이야 뒷자식 비타치가 수확자? 이쪽이다 이쪽이 개필이다 이쪽이 개필이지 어 이 쪽 개빌이야 얘네 지금 우리도 여기 있는거 보고있거든 일로와 이거 모여 아 모여 나라 일로와 우리꺼 지키자 실패 직기타 리듬에 맞춰 씬 H10 실패 실패 H10이면 10이면 여기 자 우리는 H2 갑니다 퇴 상하동기 어 뭐죠 I2 아 실패 I2 네모나 I2 여기 I2 I2 I1 I1 I I1 I2 I1 18 실패 I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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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이쪽인데 아니야 쟤네도 지금 그렇지 않아 아 얘네 어디지 여기 갯비리야 여기 다부야 어서와 오랜만이다 어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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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쟤 무섭네 분홍색부터 검은색까지야 이게 안에 있어 분명 F E 실패 보라색 E 실패 점점 재기 시작하는데 저기도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아 이거 하나 걸리면 끝나는거잖아 먼저 하나 걸리면 이기는거잖아 어 근데 우리는 3개야 우리는 3개야 어 어 잠깐만 2 2 벌렸어 우리 F 아니야? 가운데 걸렸어 아 우리 2야 ㅈ 됐네 가운데 걸렸어 요기 요기 뭔들렸어 보라색 아 두둥강 났어 ㅈ 됐다 성공 죽어 흐흫 ㅈ 야 우리 빨리 끝내야 돼 우리 턴 우리 아 아니 개 삐린데 나 한 번 해봐도 돼? 아! 아! 나 한 번 해봐도 돼? 너 한 번 해 HU HU 바로 10이 나왔는데? 아...하... H는 아니야 그럼 I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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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같아 진짜 OK, I3 I3 자, 이제 좌우야 좌우 개점 사가 가야되는데 이건? 모르는데 이거? 어! 경신당했어 D5? D5이 어디야? 파란색? 어 오케오케 성공 성공 애들 위로 계속 뻗어 나갈거거든? 2분의 1이야 2분의 1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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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위로 가라 흐흐흐흫 어 저 264 시인이잖아 나 국어시안에 배웠다고 264 시인 흐흐흐 레이스 실패 오케오케 야 우리는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자 아잉 아잉가드 아잉 응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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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옆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다 옆으로 했다고 얘네 아 진짜? 어 나는 J3 J3 한번 해볼게 J3 빵이요 오오오 이겼다아 어?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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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뭐 맞추면 끝나 이거 뭐 맞추면 끝나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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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지막 기회거든 내려와봐 자, 가위바위보 한 번 하자 어때 어때? 어떻게 니가 이기면 저기 니가 원했던데 내가 이기면 니 바로 밑에 니가 이기면 왼쪽 어때? 아니 그냥 채팅 치자 알겠지? 안내보진거 가위바위보 우리 둘이 이겼어 우리 둘 밖에 안 넘은거야 저거 뭐야 안 내며진거 가위바위보 아 안 내며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며진거 가위바위보 잠시만 기다려 천천히 잠깐만 아닌거 이거 아닐거 같지 않아? 실패 실패 아니야 실패 망했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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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끼끗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였어 야 야 아래에 맞았잖아 내가 이겼으면 됐는데 아 아래에 맞았잖아 객가위 아 객가위 아래에 맞았잖아 세개 제가 다 찾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래에 맞았잖아 존나 옮겼어 왜이래 세개 세개 다 찾았다 수고했다 방송 100불이야 이거 우리 랑키오빠 랑키오빠가 이육사 찍작을 하고 내가 밑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지 밑이 다 밀거 같은데 이랬는데 갑자기 이육사 하나온거야 랑키오빠가 랑키오빠가 4번 찍작을 계속 찡찡대길래 4번 찍어봐야 했는데 틀렸대 아 이 그렇게 안으로 찍자 했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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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위바위보 이겼어 아니 아니 나 그렇게 애국자가 벌이 좀 올랐지 니 점에 가위바위보 이겨나고 내가 이겼으면 됐는데 아 형이 이겼으면 E E4였어? 아 E4 라라는 뭔데? 나라는 그 반대쪽 왼쪽 J J H E H E 3였지 어 내가 이겼으면 아래쪽 하고 니 중이었으면 위쪽 하고 나라 이기면 왼쪽이었거든 와 루잉 안이기니 잘했다 와 나 이거 한번도 이겨본적 없다 루잉 그거 아른? 루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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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잉 그거 아른? 세개 다 내가 잘했어 야 처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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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걸린거 있잖아 그거 내가 그거 내가 고른거다 이 게임 나랑 잘 만나봄 내가 다 잘했어 아니 우리 처음에 처음부터 걸리길래 아이 이 게임 졌다 이러면서 아 졌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라임이 겁나 하드캐리 직신 직신 강림했다 수고했다 우리가 배치를 잘못했어 박는 배치를 아이 아이에서 4개를 4개를 찍더라고 와 우리 님들 아이 쪽으로 갈 때마다 심장 쪼링아 자 이렇게 돼서 배틀씹은 여기서 미만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